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바빌롬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바빌롬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번째 시간이구요 이 책은 제 채널의 구독자 분께서 리뷰를 요청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를 이야기 해볼겁니다 첫번째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 두번째 황금의 5가지 법칙 이 두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에서 75쪽까지 나온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책에 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첫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만일 여러분의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금세 두툼해질 겁니다 지갑이 안겨주는 그 묵직한 느낌이 여러분을 곧 기분좋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만족시켜줄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생각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얄팍한 지갑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10분의 9만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좀 길어가지고 제가 비결 하나하나마다 하고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만원이 있으면은 항상 9천원만 쓰고 천원은 남겨주라는 겁니다 천원만 남겨두기 시작해도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묵직한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모으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10% 정도 저축해보자 혹은 돈을 모아보자 이러면은 이 10%가 쌓여서 뭔가 그 왜 예능 프로에서 한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통장에 잠그는 내 자존감? 내 자신감이다?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우스갯수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돈이 쌓여가면서 뭔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뭔가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0% 정도는 내가 저축을 한다는 생각으로 남겨두자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보장해줄 수 있는 욕구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재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은 계속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바닷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점점 그렇게 이제 욕망을 계속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 욕망이 이제 하나 없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이제 눕고 싶다고 이제 살아야 쉽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욕망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뭐 욕망을 뭔가 내가 뭘 먹고 싶다 하면은 그걸 먹으면 이제 욕망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또 딴 것도 먹고 싶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먹으면은 더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먹어요 실제로 저는 그냥 이게 어느 순간부터 먹어서 물로 충족시킬 때의 그런 만족감 행복감이 있는데 먹고 나서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아 내가 이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다 이런 후회가 약간 좀 고통스럽게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데서 약간 좀 쾌락을 느낀다고 할까요? 행복을 느낀다고 할까요?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정립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뭐 욕망이 생기면은 이걸 충족시키기 보다는 이거를 뭔가 좀 내가 일부러 참아내는 데서 뭔가 좀 행복을 느끼는 약간 이런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어쨌든 욕망을 억제하는 데서 좀 행복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도 쓰는 데서 막 행복을 느끼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쇼핑을 하고 뭔가 좋은 물건 사고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물건 사러 갔을 때 아 내가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사고 싶은 물건들이 분명 있잖아요 이걸 막 좀 바보 같긴 한데 약간 좀 한 시간? 한 시간 반 막 계속 고민고민 하다가 살 듯 말 듯 살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샀을 때 안 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때 집에 오면서 느끼는 약간의 어 내가 잘 참아냈어 오늘 약간 이런 이상한 쾌락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돈이 있어도 돈이 쓰지 못하는 게 참 슬프긴 한데 네 저는 욕망을 좀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총원에서 풀을 뜨는 양들이 새끼 양을 낳듯이 돈으로 돈을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입원을 계속 만드십시오 돈을 굴려야 하는 얘기는 결국 투자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서는 뭐랄까요 부자가 되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돈을 일하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계속 일을 해서 돈들이 돈을 자가 증식하도록 돈이 돈을 낳을 수 있도록 계속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을 잃을 리스크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그 손실 우려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잃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그냥 리스크를 회피해버리겠다 투자 안해서 그냥 손실도 안 볼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놓치기 때문에 조금 돈을 돈을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투자할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개인의 지혜를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훌륭한 조언은 당신이 투자하는 돈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언을 받아들여 실패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언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문을 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들 막 투자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뭔가 투자이나 리스크 이런 걸 잘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정말 전문가인지도 확인이 잘 되지 않지만 전문가나는 탈을 쓰고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번째 비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네번째 비결보다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 물론 전문가 정말 검진 등 전문가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진짜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가져라 집이 완성돼 후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던 집세 정도를 대금업자에게 지불한다면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엿한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재산세만 납부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재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이제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저도 똑같아요 생각은 이거는 집 한 채 정도는 어차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셔야 되잖아요 이 집 한 채는 필수제로 생각해야지 이걸 투자라든지 내가 이걸 돈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 안정적인 보금자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집을 하나 산다는 게 그렇게 뭔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뭔가 어차피 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집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이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걸 고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부담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뭔가 시장의 고점이라든지 저점을 막 잡으려는 노력들을 막 하지만 그것을 잡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집 한 채,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은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집만큼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하라고 하긴 그렇지만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값은 명목적인 가치죠 명목적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집만큼은 너무 뭐랄까요 내가 이거 투자해서 손실봉을 맞춰서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내 보금자리는 하나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정기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놀라운 수익을 보장해줍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날 말한 대로 여러분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두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은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씨앗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 지갑에 10포인트를 남겨두라는 말까지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주변에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투자를 돈이 없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왜 투자를 하겠냐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돈이 내가 만약 많다고 하면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냥 쓰지 어차피 뭐 돈이 남는데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돈이 없을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 오히려 돈이 내가 많으면 제가 만약 200억, 300억 있으면 뭘 굳이 투자를 해요 그냥 이거 쓰면서 이자만 해도 1포인트만 이자 받아도 200억이면 2억인데 그냥 이거 쓰고 살지 뭘 어렵게 투자해서 손실도 보고 이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돈이 남아서 여유 돈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성취에 앞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두루 뭉술한 꿈은 허망한 열망일 뿐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금화 5잎을 가져야겠다는 꿈을 가질 때 이런 구체적인 꿈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금화 5잎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성취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금화 5잎을 버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아니면 비슷한 방법으로 금화 10잎을 버려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나중에는 20잎 먼 훗날에는 1,000잎의 금화를 버려드리는 방법을 조금씩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그맣지만 구체적인 꿈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꿈을 성취하는 방법부터 착실히 배우십시오 큰 돈을 벌어들이는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기 위한 절차라 생각하십시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 나중에 큰 돈이 되듯이 여러분도 하나씩 배우면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꿈은 소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꿈이 지나치게 크다면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꿈이라면 그 꿈은 사절로 끝나기 쉽상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직업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돈 버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워질 것입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비결인데요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돈 버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모았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을 모으면 내가 이렇게 100만 원을 모아봤으니까 다음에 또 100만 원을 모은 게 굉장히 쉽겠죠 200만 원을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100만 원을 모으면 300만 원 되는 거고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헛된 구호에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 날마다 그냥 난 종교 1등 할 거야 나는 공부를 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단 100만 원을 모을 거야 나는 2019년에 100만 원을 모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만 저축하면 되겠네 한 달에 8만 원이면 하루에 한 3천 원 정도 되겠네 그럼 커피를 안 마시면 한 달에 8만 원 모을 수 있겠다 1년에 100만 원 모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하루하루 커피를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돈을 모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1억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1억을 모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10억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방에 어떤 일을 해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여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패할 점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방이라는 게 운이 잘 맞아 터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사만해서 하루하루 노력해서 모은 돈들은 진짜 이거 내공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100만 원을 모으면 500만 원 모을 수 있고 500만 원 모으면 1000만 원도 모을 수 있는 이런 단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키워야 돼요 저도 이제 20살 때 처음에 5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상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1억을 모으십시다 1억을 모아서 50만 원이면 10% 수익이 나도 5만 원이거든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근데 1억을 모으면 1%만 수익을 봐도 100만 원인 거예요 수익이 아 그래서 1억을 모으면 정말 좋겠다 한 달에 한 2%만 수익을 봐도 200만 원이니까 아 이거 금방 부자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20살 때 그렇게 꿈을 꿔서 26살 때 모았습니다 1억을 제가 찍었어요 통장에 그때 이제 저는 느꼈죠 제가 그때까지 저는 알바를 이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알바를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를 한 6개월 정도 해서 제가 3천만 원인가 그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불려 나가서 1억을 만든 건데 그때 이제 1억을 딱 찍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매일같이 알바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닌데 난 1억을 모아냈다 1억이라는 수치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마땅한 돈을 버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1억을 모은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저는 스스로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 본격적으로 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때 확신을 가졌고 지금도 굉장히 그 자신감 있고 지금도 계속 돈을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냥 내가 죽을 때 제가 죽을 때 돈이 마이너스로 남을 것 같지는 좋지 않아요 저는 워낙 안 쓰기도 하고 워낙 안 써서 그래요 사실 안 써서 그런 건데 워낙 안 써가지고 항상 이제 난 죽을 때 100원이나 남기고 죽을 것 같다 항상 이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돈돈하게 너무 사실 좀 무의미해요 어차피 난 돈 남기고 죽을 건데 내가 돈을 이렇게 아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자꾸 이게 돈을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못 쓰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돈을 대체 모아서 뭐 할까 돈을 벌어서 뭐 할까 이런 회의주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여기서도 약간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잎을 모으면 그만 다섯잎을 모으면 그만 열잎도 모을 수 있게 되고 열잎을 모으면 20잎 30잎 100잎도 모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 하실 때 내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시겠다 했을 때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기 보다는 내가 2019년에는 얼마만큼 돈을 모으겠다 약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페이지 110쪽입니다 황금의 다섯가지 법칙 첫번째 수입의 일할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황금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곧 그와 가족의 행복한 미애까지 보장해주는 커다란 재산으로 커갈 것이다 두번째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황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판의 양대처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세번째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다섯번째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사기꾼의 달콤한 감원이사를 쫓고 있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다 다섯가지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앞에 얘기하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런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총 두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재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을 재밌는 우아형 동화형식 이런 동화형식으로 풀어내가지고 읽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재테크에 대한 뭔가 테크닉적인 책에 너무 좀 흥미를 좀 잃었다 테크닉을 막상 공부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고 느끼실 때쯤이면 한번 이 책을 읽으셔도 그냥 아주 가볍게 읽으실 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저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게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빌런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관심이 생기셨으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